자, 안녕하세요. 박병원입니다. 오늘 일요일 오전이죠? 이번 주 전까지 일요일 오전에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죠? 그냥.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약 5주간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아침 일제에 나와서 이제 저하고 같이 얼굴 보고 해야 됩니다. 이왕에 하는 거 즐겁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부동산 경매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의 끝에 부분에 이제 물건과 채권의 비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과 채권을 구분만 좀 잘해도 권리 분석하는데 이제 많은 부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했고요. 첫 시간에 뭐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은 안 했습니다. 간혹 설명하다가 좀 깊이 있는 내용 나온 거 이해가 안 가고 모른다 해서 걱정하실 건 없고요. 어차피 뒤에서 할 얘기들이고요. 미리 그냥 하면서 제가 약간씩 한 거니까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중에 중요한 건 제가 강요했던 것들 있죠? 간단한 얘기들. 물건과 채권 구분하자.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수업 들어갈 때 이제 먼저 경매 절차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매 절차.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물건과 채권의 비교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권리라고 불러요. 권리. 그럼 이런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즉 흔히들 얘기하는 기본서라든가 법학서, 도서, 법학서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권리 이런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절차 속으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 특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물건법정주의라는 말이 혹시 떠오르시면 물건법정주의. 물건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다. 법으로만 만들어야 된다. 채권은 그것이 아니라 사적 자체의 영역.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름도 종류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노예계약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는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데 반해서 물건은 법에 의해 산다. 자, 그럼 제가 그런 데서 지난 시간에 소유권 얘기하고 민법에 나와 있는 물건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심화시켜가지고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건 그러면 민법에 나와 있는 물건이 여덟 가지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물건들은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또는 혹시 묘하고 관계되어가지고요. 분묘기지권 이런 게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다. 관습법도 법의 일종으로 치기 때문에요.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차 나올 때 흔히 얘기를 하고 일단은 이거 기본적인 것들만 먼저 얘기를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물건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소유권 이거를 무식하게 이제 점유 자체만 권리로 보여주는 거 점유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걸 우리가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소유권을 제한한다라는 얘기죠. 소유권을 제한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물건은 물건 물건은 두 가지 가치가 있다. 사용가치 교환가치.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게 소유권이고요. 이 소유권을 제한한다라는 얘기는 사용가치를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든가 교환가치를 누군가에게 잡힌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소유권이 제한당한다 그래서 제한물건 자 그럼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익물건과 담보물건 자 용익물건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덟 가지가 기본적인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초적으로 깔리는 물건이다. 민법상 규정돼 있는 물건이다. 이 중에 가장 모든 물건의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법의 권리는 소유권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또 부르냐면 기본 물건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기본 물건. 그럼 그 소유권의 내용은 뭐냐? 물건 자체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다 가진 것이 소유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에서 점유권은 점유권은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현실 세계에서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바로 권리로서 보호해주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불러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민법의 내용들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었나요? 조선시대 때 법이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있었어요? 있었죠 당연히. 우리도 문화를 참 오쳤는 역사의 문화는? 그렇죠? 우리는 형법에 관계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대개 민법과 관계돼서는 전부 거의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제시대가 되고요. 일본한테 합병이 되죠.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통치할 때 수단은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돼.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쓰던 법을 가지고 통치하면 안 되겠죠. 지들이 가져와서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도 보면 여러분들이 얘들 역사 속에서 보면 메이지 유신인가 명치 유신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이걸 통해서 걔들이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싸그리 받아들입니다. 우리보다 좀 더 빨리 했다는 데서 우리가 결국은 당한 건데 그러면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싹 서양 걸 받아들여요. 그 중에서 특히 어딘 쪽이냐면 유럽 쪽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유럽의 법.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법을 가지고 문화권을 나눌 때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이렇게 나눠요. 그럼 대륙법계 그러면 유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영미법계 하면 영국하고 미국을 얘기해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는 근저에는 이게 있습니다. 성법 국가냐 아니냐. 영국이나 미국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불문법 국가라고. 불문법 국가라는 게 뭐예요? 법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활자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얘들은 주로 판례를 가지고 전례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얘들이 영국하고 미국이에요. 여기서 조심하실 건 영국은 헌법도 없어요. 법전이. 그런데 미국은 있습니다. 얘들은 헌법. 미국은 성문법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성문 헌법을 갖다가 헌법을 개정할 때 얘들은 우리나라식의 개정은요. 우리나라식의 개정은 조문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2조하고 3조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다 그러면 2에 3 하는 식으로 개정을 합니다. 일부 개정을 할 때. 아니면 전면 개정한다 그러면 완전히 다 뒤집어 먹는 거고요. 우리는 일부 개정한다 그러면 내용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 사이에다 이렇게 넣는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일련번호를 쭉 붙여갑니다. 그래서 앞에 20번으로 끝났으면 그 다음에 그냥 21번에다가 개정된 내용을 넣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수정헌법 제 몇 조 이렇게 부릅니다. 걔들은. 어쨌든 걔들은 헌법 제한이 있어요. 영국은 아예 없어. 미국은 있는데. 이에 반해서 대륙법의 국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문법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활자화가 되어 있고요. 이 유럽에 있어서 유럽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보면 유럽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면서 문화를 갖다가 많이 퍼뜨리는 게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의 것들이 대부분 지금도 승계되어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큰 두 줄기로 보면 독일하고 프랑스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독일법에 프랑스법에 그런데 일본 애들이 유럽 거를 갖다 뺏겨올 때 주로 프랑스 거를 뺏겨옵니다. 그래가지고 지들 법을 근대적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통치해야 되니까 그걸 본따 가지고 이제 우리를 통치할 때는 민사령 해가지고 조선 민사령 민법하고 관계된 내용들 자 민법하고 관계된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민사라고 불러요. 민사 민사하고 관계된 것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조선 민사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죠. 사인들과의 관계를 규율하죠. 여기서 기분이 이제 좀 나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법이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법끼리 보면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놈이 있고 하위에 있는 놈이 있다는 얘기지. 보통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무슨 무슨 법 또는 무슨 무슨 법률하고 끝나는 법들이 있어요. 이름이.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무슨 무슨 시행령 무슨 무슨 시행규칙하고 끝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법은 원래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행정부에서 만들어요. 사실 법이라는 건 국회가 만들었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누가 집행하겠어요? 행정부 아니면 사법부예요. 둘이 법 집행기관이에요. 대신 집행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야. 재판, 사법부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언제까지? 재판 청구가 들어올 때까지. 소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요. 이에 반해서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합니다. 얘들은 일을 알아서 정책을 만들고 법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구현해 나가는 이런 행정작용들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법 집행작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법을 만들 때 집행할 때 적극적으로 집행할 때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해가지고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못해도 지금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법이 수백 개, 수천 개인데요. 이게 각각 해당 분야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의사 쪽은 의사 쪽에 무슨 이런 것들. 그러면 다 각각 전문가들이 어떤 그쪽 바닥에 어떤 흐름들이나 거기서의 어떤 규칙들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비율이 대개 보면 법조인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고요. 나머지는 장사하다가 기업하다가 와서 국회의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장사치들밖에 없는 것 같아. 뭐 그러고 있어요. 얘들은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분야건 딱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질 않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해당 분야 가졌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지만 비례대표도 뽑죠. 비례대표가 그런 전문가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해당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1번부터 순위 쫙 매겨놓고 득표 순서대로 해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제도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법을 만들 때 국회가 만드는데 중요한 건 얘들이 그 분야, 그 분야의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내용들만 법으로 만듭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할 때, 집행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위임을 한다 그래가지고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해요. 그럼 행정부가 원래는 입법기관은 아니지만 이 법을 갖다 보충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만드는데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이고 국무총리가 만들면 총리령이고 그리고 행정 각 부 있죠?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부들 얘들이 만들면 부령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때요. 이름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고 이름에서는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주로 부르고요. 총리령이냐 부령은 우리가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죠. 부동산 그러면 크게 법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로 법률적인 측면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법률적인 측면 가지고 얘기할 때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사법의 영역과 공법의 영역 이렇게 봅니다. 사법의 영역은 모르겠어요. 개인 대 개인 속에서의 부동산의 얘기입니다. 사인과 사인들 사이에 부동산 관계에 관한 얘기가 사법관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물건 이런 권리들을 서로 사고 팔고 아니면 저당권 설정하고 이런 관계 이런 게 사법의 영역이야. 하지만 공법의 영역 부동산에서 공법의 영역은 국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규제받는 부분입니다. 내 땅이 있어요. 내 땅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200층짜리 빌딩을 지으려고 해요.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살펴봐야 돼요. 법을 살펴봐야 돼요. 공법을 뒤져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법을 뒤져봐야 돼. 거기서 권폐율, 용적률 이런 거 따져보고 그런 걸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런 규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그런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법의 영역이라고 해요. 이 영역은 주로 우리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영역입니다. 제한하거나 아니면 뭘 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률적인 측면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중에 가장 공법적인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있다 그러면 물론 국토기본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추상적이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국토기행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법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 과정 속에서는 이 권리 분석 이쪽까지 치중해서 하지만 심화 과정을 들어가면 이 공법 영역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토지 같은 거 낙찰 받을 때 단순하게 유치권이 있네 없네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네 안 되네 이것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어쨌든 보고를 낙찰 받았으면 거기다가 어떻게 구현을 해서 내가 이득을 볼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 몇 층짜리를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늠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걸 판단하려면 결국은 이런 공법적인 영역의 규제나 이용들을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심화 과정 속에서 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토기행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국회에서 만들어요. 이름 끝에 뭐라고 끝났어? 법률하고 끝났죠? 근데 이거 자세한 내용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하는 건 행정부 그중에도 국토교통부가 맡아서 해야 동부토 대부분 자 그럴 때 국토교통부가 하는데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국토기행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이름이 붙어요. 이걸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직접 관여가 되니까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국토기행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렇게 붙습니다. 이름이 법률 이름이 자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법률이 있고 그거에 위임받아서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일본 애들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조선 민사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다고 그랬죠? 민사령의 령. 법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법률이 아니에요. 지들은 법률 가지고 규정하고 적용하고 우리는 령으로 다스렸어요. 애들이. 걔들 그랬죠. 지들 일본 거기를 본토라고 그러고 우리를 본토 밖에 있는 애들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서 령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죄수 없는 것들이어야 되는 거죠. 죄수 없는 것들. 그런데 뭐 얘기하려다 거기까지 갔죠? 뭐 얘기하려다? 민법 이거 얘기하려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조선 민사령이니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방되고 나면. 우리 거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민사. 개인과 개인들 간의 세상권 분쟁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속 문제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를 친인척으로 해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 민사령으로 있던 거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 존심 상하잖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 애들이 프랑스 애들 거 많이 벗겼거든. 그럼 우리는 독일 거 벗기자 해가지고요. 우리는 독일법계를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법이 만들어진 게 1960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45년에 해방되고 15년간 민법 편찬 작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방대한 거예요. 민법이라는 거. 저게 현재 조문이 1118개 조문입니다. 조문 자체가. 단일 법정 법으로서 1118개 조문이어야 돼. 몇 조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이 민법이 어떻게 영역이 나눠져 있냐면 민법이 앞부분은 총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면 물건 파트가 있어요. 물건 편. 그 다음에 채권 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친족 편 상속 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이 편성이 1118개 조문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문이 나온 게 아니라고. 총칙. 물건.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묶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가족법이라고 불러요. 가족법. 친족에 관한 거. 사돈의 팔촌. 어디까지가 내 친인척이냐. 그리고 친인척 관계는 어떻게 생기느냐. 결혼은. 이혼은. 이런 얘기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 돌아가셨어. 그럼 상속을. 뭐 재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상속 얘기. 이런 거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가족법이라고 부르는데 조심하실 건요. 민법이라는 민법전은 단일법전이 있는데요. 가족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은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른 것뿐이에요. 우리가 가족법이라고 그러면 민법 안에 있는 이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물건법, 채권법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이것도 물건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은 단일법은 없어요. 민법 안에 있는 물건이고 민법 안에 있는 채권이에요. 제가 그랬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산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 물건과 채권. 민법이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앞에 총칙 나오고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총칙 해가지고 맨 앞에 이렇게 뽑아놨어요. 이건 뭐에 쓰는 걸까요? 얘들은 각각 이름을 보면 의미를 알잖아. 뭘 하려 건지. 얘는 그냥 총칙이래. 총체적으로 다 뭘 한다 이거네. 그럼 총체적으로 뭘 할 건지. 그렇죠? 대개 우리나라는요. 법을 이렇게 보면 다른 법들도 되게 비슷해요. 패턴이. 앞부분에 대개 총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총칙 이렇게 나오는데 총칙에서는 주로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들의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나올 때마다 하면 입 아프잖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면 좋죠. 이렇게 총칙의 역할이 이런 거 하는 거다. 그래서요. 저 총칙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저 민법은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권리에 관한 얘기죠. 권리. 여기 재산권. 이건 뭐예요? 친권이라든가 이런 권리. 상속권 같은 거. 다 권리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왜 존재합니까? 법이라는 게 왜 존재할까요? 법. 법이 왜 존재할까요? 법이라는 게 왜? 인간은 도구의 동물, 도구의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도구를 이용할 줄 아는.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물건들 말고요. 무형의 것도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이라는 도구를 왜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죠. 딱 그거예요. 제 질문에는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법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권리가 뭔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모든 권리에 공통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권리에 공통되는 거. 권리의 주체. 주체가 없는 권리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 대상. 권리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통적인 내용들. 시간이라는 거.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는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 이게 이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리가 발생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통적으로 모든 권리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발생 원인이 있어. 그거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권리가 이것 때문에 소멸하는 게 있어. 그게 시간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여기 총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권리에 공통되는 발생 원인. 뭐가 있을까요? 권리의 소유권이라는 게 발생되는 원인.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보기 좋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는 물건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소유권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럼 그 소유권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주체죠. 그리고 여기에 객체죠. 그렇죠? 얘가 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객이 되는,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원인. 그것도 대부분의 권리에 공통되는 이유, 원인. 그거는 이 주체의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이거를 의사표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겠다라는 의사표시. 대부분의 권리, 내가 이런 권리를 가지겠다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 사고 판다라는 것들, 산다라는 의사, 판다라는 의사, 그렇죠? 내가 빌린다는 의사, 빌려준다라는 의사, 이런 걸 통해서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권리가 또 소멸하는 것들, 의사에 의해서도 소멸하죠. 결국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팔아 치우면,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나한테는 없어지잖아. 저쪽에 가서 생기고, 그렇죠? 이게 전부 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생각을 실현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권리의 대부분 공통적인 발생 원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사람의 정신작용이다 이 얘기예요. 그거 외에 사람의 정신작용이 아닌 것들.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건 때문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사망했어요. 사망을 하면 뭐가 생겨요? 자식 입장에서는. 상속권이 생기잖아. 그렇죠?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자, 돌아가시라, 돌아가시라, 이르세요. 그런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셨잖아. 그분이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제 죽어야지 해서 죽었나요? 아니죠.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건. 내 의사 상관없이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불법행위라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불법행위라는 말 잠깐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불법행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살 수 있는 게 교통사고 같은 것들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갑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을을 쳤어요. 차로 사람을 치는 건 법이 허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걸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차에 치인 을은 갑에게 뭔가를 청구할 수 있죠?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권이야 권 권리야 아니에요 권리입니다. 권리 중에 무슨 권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권, 채권 둘 중에 하나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채권 그렇죠? 상대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갑한테 청구해야 되지 옆에서 구경하던 병한테 청구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권리가 지금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어떤 이유로? 차로 나를 쳐서 그렇죠? 차로 나를 친 거는 갑은 그거를 자기 의사대로 나를 쳤을까요? 아니죠. 나도 내가 치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치었나요? 아니죠. 이거는 의사표시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지 않았고 단순하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사건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총칙에서는 총칙에서 하는 얘기는 권리의 주체는 누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리의 객체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소멸하는지 이 얘기를 하는데 발생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크게 둘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이거 정신작용 하나는 사건 이렇게 나눠보고 그 중에 정신작용에 의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의사표시 해가지고 권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 그 얘기를 총칙에서 해요. 그 얘기를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법률행위 그 다음에 소멸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건 때문에 소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건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우리가 특히 법으로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들도 있어요. 소멸시해 걸리는 것들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이 법조계에서는 유명한 격연이 있어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아까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결과 권리위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법이 보호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권리위에서 잠잔다는 뜻이 뭐예요? 숲속에 잠자는 공주도 아니고 그렇죠? 권리가 있는데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상대방 의무자 이런 의무자 입장에서는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있었는지조차도 헷갈리게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또 반대쪽에서는 감시 또 생각해보자고 그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종결시켜주기 위해서 소멸시효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일반적인 채권들은요.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채권들은 그런데 물권은 소멸시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소유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건을 창고에다 박아놨어요. 쳐박아놓고 동산 한 30년 지났어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죠. 소유권은 결과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또 그대로 좀 얘기하면 저기 두매상골에 차도 안 다녀. 차에서 내려서 두 시간은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아주 오지 상골인데 기획부동산한테 속아가지고 샀어. 소유권은 걔들이 그래도 양심적인 게 뭐냐 물건은 줘. 물건은 땅은 이전등기를 해주기 때 광고 그렇게 하잖아요. 돈 내면 이전등기 바로 해준다. 그렇죠? 얘들은 어떻게 보면 사기가 아니다 이거야. 왜? 돈 받고 물건 줬지 않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전등기를 해준단 말이야. 이전등기. 그럼 등기부 딱 뛰어보면 내 이름이 나와.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 땅을 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고 가보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렸어 결국. 한 40년 지났어요.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땅이에요. 등기부가 말소되지 않는 한 등기부의 내용이 말소되지 않는 한 내 땅입니다. 이 말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채권은 달라요. 채권은 법에서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 일반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왜?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의 목적, 객체는 뭐예요? 물건이에요? 행위예요? 행위라고 그랬죠? 사람의 어떤 행위. 금전 채권 대여금 청구권 대여금 반환 청구권 이것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나에게 주는 행위. 그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다 보니까 상대권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이 권리를 정책적으로다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켜버립니다. 일부러. 일부러. 왜냐하면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헷갈리고 나등에 입증도 안 되고 법률 문제만 자꾸 발생하는 거야. 조속히 결정 지어주자 라는 측면 이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권리 위에서 잠잤기 때문에 보호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거고 대부분 단기 소멸시에 걸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금전 채권 중들은 3년짜리 1년짜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 먹고 외상 했어. 식당에서 외상은 했어요. 외상 밥 먹고 이제 잘 가던 단골집인데 만 원 나왔어. 그런데 지갑을 안 가져왔어. 내일 갖다 준다고 하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 식당 주인은 나한테 음식값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또 한동안 거기 갈 일이 있어서 안 갔어. 그래서 한 2주 뒤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돈 줘야 될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 집 앞으로 안 가고 빙 둘러서 딴 데로 갑니다. 이렇게 그로부터 1년간 그 집 앞으로 안 가고 지나가는데 음식점 주인도 달리 나를 쫓아와가지고 만 원을 내놓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1년 딱 지난 하루 딱 지난 날 음식점 주인과 우연히 맞닥뜨렸어. 얘기합니다. 외상값 달라고. 그럴 때 이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렸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내가 갚을 필요가 없다. 갚을 필요가 없다. 권리가 없다. 이 얘기예요. 소멸했다. 이 얘기예요. 채권이. 이게 단기 소멸시효에 걸려요. 음식점. 이런 가격들. 단순한 노무제공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발생한 채권들은 대개 1년짜리. 여기에 반해서 좀 뭐하지만 변호사 수입료 같은 것들 있죠. 의사 진료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3년에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변호사 이렇게 수입료 안 줬으면요. 3년 동안 잘 피해 다니시면 수입료를 안 줘도 되는데요. 사실 그러기 힘들어요.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도 그렇지만 대개 이런 경우에 청구하죠. 청구. 쉽게 얘기하면 독촉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최고한다고 그러는데 최고. 전화로 일단 청구해보고요. 구두로 청구해보가 안 오면 내용증명 같은 거 보내죠. 그런데 조심하실 건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서 우리가 청구를 하지만 이게 소멸시효를 중단해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대개 보면 소멸시효라는 걸 중단시킬 수도 있는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발생 원인이라든가 소멸 원인 같은 걸 총칙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권리의 주체 얘기, 객체 얘기 그리고 그런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얘기를 총칙해서 해준다고 해서 공통적인 얘기들을 그러면 권리의 객체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권리는 물건하고 채권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물건의 객체하고 채권의 객체를 전부 총칙해서 규정해놨느냐 이 얘기죠. 총칙을 보시면요. 채권의 객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의 객체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건은 물건의 객체,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지고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고 동산은 그 외의 것이고 이 말을 하는 근거가 모두 어디 있느냐? 민법에 총칙에 있는 거예요. 100조쯤에 가보시면 나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제가 한 말 그대로 있어요. 토지 및 정착물, 부동산 뭐라고. 그러면 채권의 객체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규정해놨느냐 이 얘기야. 없어요 여기 총칙에. 왜 그러냐면 물건의 객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딱 정해졌잖아 물건. 그 대신 그 물건이 뭐냐만 정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채권의 객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 급부라고 그랬잖아. 이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심지어는요.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것도 행위에 들어가. 이런 것도 채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일일이 총칙에서 공통되는 걸로 뽑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채권 파트에 가서 거기서 나올 때마다 어떤 게 객체인지 이런 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총칙 얘기 나오고 물건 얘기 가면 물건에 이런 여덟 가지가 있다. 이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민법 전반적인 얘기를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은요. 법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듣는다 그러면 두 학기 동안에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를 아주 훌륭한 제가 5분 안에, 우리 한 20분 안에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내용은 그냥 흘려들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본격적으로 권리 얘기를 좀 한다면. 소유권이라는 물건 여기 있고 이건 다 아시고요. 점유권이라는 여기 나오는데. 아까 제가 대륙법계님은 이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유권이라는 건 우리가 저런 것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권리예요. 추상적인, 관념적인 권리입니다. 이에 반해서 점유권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쩌고 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야. 이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법들을,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독일 걸 많이 벗겨왔다고 그랬죠? 이런 걸 개수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법계의 것들을 우리가 개수해왔어요. 그러면 독일의 독일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걔들도 그 역사 속에서 뭔가를 받은 거야. 누구 걸 받았냐면 로마법 그 걸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쪽 거를. 그런데 보면 유럽은 중세시대 유럽을 보면 이렇게 유럽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아래쪽은 대부분 로마가 다 찾아 있어. 위쪽에는 게르만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게르만 애들. 이 애들이 여기를 지칭할 때 여기 애들을 무식한 놈들이라고 불렀어요. 원시인들이라고. 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하고 로마 애들은. 로마는 문화가 아주 융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목욕탕 문화가 아주 죽여주잖아요. 목욕탕 문화가 발전되면 망한다 이런 소리가 나온 게 다 로마 때문이야. 로마 관련된 영화 안 보셨어요? 보시면 나오잖아요. 대! 죄다 그냥 목욕탕 씨냐. 그만큼 발전되어 있는 나라인데 얘들은 그러니까 로마는 속국을 만들고 노예를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문화가 융상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할 놈이 따로 있고 생각하는 놈이 따로 있으면 그 나라는 융상하게 돼요. 문화가. 왜? 일하면서 생각 못 하거든. 일은 누가 해? 노예가 하고. 자기는 맨날 목욕하잖아. 목욕하면서 뭐 해요?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그렇지 못해. 물도 안 좋아 여기는. 그러니까 얘들은 목욕하고 지낼 수가 없어. 음식도, 식량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얘들은 약탈이 종목이야. 뭐 이렇게 재배하고 이런 걸 못해. 이렇게 좀 있다가 옆에 뭐 많이 있다 그러면 가서 뺏는 거야. 얘들은. 그러니까 얘들은 뭘 오래 생각하고 이런 걸 못해.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얘들 입장에서는 점유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다분히 얘들 성격에 맞는 거예요. 얘들은 딱 점유하고 있으면 아, 제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애들은 그게 아니거든. 소유권은 생각하는 이거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점유권은 분리된다. 이런 개념들. 이게 얘들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배렛이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고 하는데 이런 차이점. 그래서 어쨌든 점유권이라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자체를 권리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집주인이, 집주인 갑이 을한테 집을 빌려줬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건 전세권 설정을 했건 빌려줬어. 그럼 그 집은 누가 점유를 해? 을이 점유를 하죠? 그럼 을은 점유권이 있다 없다. 거기서 생활하잖아. 점유권 있죠? 그럼 집주인 갑은 소유권은 가졌는데 점유권이 있느냐 이 얘기지. 이럴 때 우리가 대개 간접점유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간접점유는 지금 다분히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직접점유만 점유로 인정을 했는데 이게 발전되어 오니까 간접점유 개념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직접 안 하고 있어도 점유권자로 인정을 해줘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매개로? 임차인을 매개로 간접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간접점유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속의 경우에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하고 있고 자식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심과 동시에 상속이 개수됩니다. 사망과 동시에. 그러면 부모님이 만약에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점유권도 상속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직접점유만 점유권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 이 경우에 지금 점유를 안 하고 있잖아. 아들이. 자식이. 그럼 이거는 상속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간접점유라는 개념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점유권이 상속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이거 간접점유를 인정 안 해주게 되면 부모님 상치라는 것보다도 땅을 가서 점유하고 있는 게 바쁜 거야. 웃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걸 점유를 그렇게라도 간접점유를 인정해 주고 이건 또 어디에 엮이냐면 취득시효에 엮입니다. 취득시효. 우리가 아까 소멸시효 얘기 잠깐 했죠. 권리 행사 안 하면 소멸한다고 그랬죠. 거꾸로. 장기간 내 거 있냐. 내 거 아닌. 내 거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내 게 되는 게 있어. 그게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취득시효를 하려면 핵심이 뭐냐면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 그러면 이 점유는 승계도 인정해 줘요. 만약에 부모가 취득시효 중이었어. 시효. 예를 들면 20년간 평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15년째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 20년 못 채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아들이 상속을 해가지고 5년 채웠다. 이거 인정해 줘요. 그러려면 그 점유가 승계가 돼야 되는데 직접 점유만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내려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건 간접점위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설명 어디에 들어보신지 있으세요? 어쨌든 점유권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저 점유권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점유란 말. 저 점유란 말도 굉장히 핵심적인 말입니다. 저 점유가 공시방법인 권리도 있어요. 물권은 어떻게 해요? 공시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공시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라고 그랬고요.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유권에서 말하는 이 점유는 일종의 공시방법도 됩니다. 동산의 공시방법. 동산의 공시방법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점유 또는 인도 이렇게 표현해요. 점유 또는 인도. 그러면 인도라는 건 뭐예요? 넘기는 거죠. 동적인 겁니다. 점유 자체는 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동산의 권리를 공시할 때 정적으로 표현한다 싶으면 점유라고 얘기하고요. 동적으로 표현한다 싶으면 인도라고 표현합니다. 공시방법을. 그냥 개나서나 똑같아요. 점유 또는 인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고렇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까요? 그러면 점유권은 동산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각각 있을까요? 부동산에는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부동산에는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너무 뻔한 질문을 하고 있죠, 지금. 당황하셨어, 지금. 너무 뻔한 질문을 하니까. 자, 점유권은 부동산도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산도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런 물건 지금 여덟 가지를 나열했는데 크게 보면 물건은 동산물건과 부동산물건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건 부동산물건이고 어떤 건 동산물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소유권은 동산물건이냐 부동산물건이에요? 둘 다지. 점유권도 둘 다라는 얘기예요.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이 권리들의 내용은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이거 상태만, 의미만 놓고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야. 지상권은 땅짓자예요. 지역권의 짓자도 땅짓자야. 땅에 대한 어떤 권리래 이거. 그럼 이건 부동산물건이에요? 동산물건이에요? 발음을 확실하게 합시다. 부동산, 그렇죠? 얘들은 부동산물건이에요. 그럼 전세권은? 전세권은. 여러분들은 의자, 책상, 전세권 설정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이 있어요. 토지도 건물도 전부 뭐예요? 부동산이죠? 이거 부동산물건이에요. 그다음에 담보물건 한번 볼까요? 저당권부터 볼까요? 저당권. 저당권은 등기부에 공시돼야 되죠? 저당권은 등기부에 공시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칙적으로 어디예요? 아파트, 토지, 건물. 부동산에 설정되는 부동산물건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부동산과 동산으로 이렇게 나눴지만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물건은요. 동산이지만 이런 기준에 나눌 땐 동산이지만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애들이 있어요.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애들. 부동산에서 준에서 취급한다 해서 준 부동산이라고 불러.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런 물건들이 나올까? 일단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비교하면 가격부터 딱 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비싸잖아요. 동산이 싸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특별하게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동산 중에 비싸게 취급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부동산만큼. 그렇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장비 기계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동산이지만 그 가격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부동산만큼의 값어치들을 가졌어.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처럼 다뤄줘야 돼. 그래서 얘들을 준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부동산처럼 다룬다고 하니까 결국은 얘들도 등기 등록 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등록 제도. 그렇죠? 나오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할부로 사시죠? 그렇죠? 캐피탈 통해서 할부로 사시죠? 아는 사람 통해서 사면 서류 다 해서 이렇게 해주잖아. 난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매달 차값만 할부로 내면 되잖아. 그렇죠? 자동차 원부라는 거 다 이렇게 차 인도해줄 때 다 들어있어. 차 안에 있어.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봐요. 그거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안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비 받을 때인가? 뭐 이렇게 자동차 원부라는 게 있대? 그걸 가져오래.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기 차 인도해주신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앞에 뭐 열어보래. 열어봤더니 거기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제 차 명세하고 쫙 있고요. 그게 자동차 원부래요. 원부. 쉽게 얘기하면 등기부 등본 같은 거예요. 그게 등기부 같은 거. 근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이렇게 보다가 뒷면을 딱 보니까 뭐가 인쇄되어 있어요. 보니까 저당이 돼 있는 거예요. 저당이. 현대 캐피탈 현대사에서 할부를 주는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나는 차를 인도받았잖아요. 할부금 두 달래 다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지? 관장하겠죠. 그러니까 얘들도 담보를 잡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당을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저당. 이게 저당권이에요. 준 부동산이니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준 부동산 해서 그럼 저당권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냥 부동산 물건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준 부동산에 이 저당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질권은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 들은 거 기억나시면 질권은 동산물건 부동산물건 동산물건 헷갈리시면 그냥 전당포 딱 떠올리시면 끝나요. 얘기가 토지를 전당포에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증 들고 간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물건 자체를 들고 간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동산은 가져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건 동산 질권 대신 등기부의 질권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권리 질권의 경우에 저당권 잡고 돈 빌려주는 거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치권은 부동산물건입니까? 동산물건입니까?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유치권은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유치권 인정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사비 채권이라든가 비용상환 청구권 이것 때문에 부동산을 유치하는 거 이게 유치권이야. 이건 부동산물건입니다. 그에 반해서 시계 같은 거 고쳐달라고 했는데 수리비 없다고 안 줄 때 그 시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유치권이야. 이러면 동산 유치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동산 전부 가능한 유치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놓고 봐도 동산물건, 부동산물건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동산물건과 부동산물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조금만 더 권리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절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